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90년도 2월 24일 워싱턴 올림픽에서 이 노래를 받았습니다. 저녁노을 붉게 타는 골고타의 거친 언덕에 피로 물든 그 십자가 조연하게 달리신 주님 하늘 땅이 울었네 수많은 별도 울었네 하늘 포차 높이 계시는 아버님도 외면하셨네 억척상행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명령 복종하러 오셨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심장 터져 운명하시니 아 마리아 전류의 통곡 내 성 울고 울에 도우네 가신 줄만 알았는데 끝난 줄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광으로 부활시켰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 영원하신 우리님이여 아 광명한 신천 신지 만왕의 왕 우리 예수여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여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아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전도할 때에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 믿음은 복받아요 예수님 믿음은 병고쳐요 예수님 믿음은 장가 시집 잘 가고 잘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 전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믿어요 이래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 봅시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말도 고쳐야 돼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알아왔던 것 잘못 들어왔던 것 잘못 믿어왔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내 나름대의 지식과 상식으로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버림받는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슬픈 길이고 배신당하는 길이고 모략과 중상을 받고 마지막에는 추움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그런 길을 나는 안 갈래 이럴 수도 있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어둠 것 후에 빛이 오며 쏘나기 후에 햇빛 나고 고생한 후에 쾌락이 있고 영장한 후에 영생이 있네 이런 과정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었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벌떡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신학교 문턱도 못 가봤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의 나를 쓰실 뜻이 계셔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지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댕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생명의 소중한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신자가 된 것은 나는 주일학교를 나갔었는데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걸 나한테 똑바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신자가 됐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반사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기관장들이요 그냥 보통 그거 감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책임성 있는 거 주님의 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왔어요 내가 조금 전에 노래도 불렀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교회는 옛날에는 외국인도 그랬지만 성지술대가 딱 불란서에 딱 걸는 가는 양쪽 모든 마을마다요 한 500m 정도의 거리면 십자가에 종탑이 있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평화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가니까 40년 전에 갈 때는 십자가 제법 보였는데 요새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고 십자가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종탑을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 있는데 그걸 뭘 송사 꼭대기 십자가를 또 달아놨냐 이러지만 아니요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밤중에 내리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 불을 켜놔가지고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한국에 서울이라는데 이렇게 무덤들이 많나 그랬대요 무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한 교회 두 교회 쉬기 시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 같은 정말 연병이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교회를 까불어 보신다는 거지 믿음이 있는지 코로나 핑계대고 죽을까봐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비대면 예배에만 계속 TV만 앉아서 보든지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걱정이여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를 하소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산에 춥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뭐가 시커멓게 아주 음산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우겨싸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신이 발탁나게 이 머리가 하늘로 다 올라가더라고 쭉 그러고는 눈을 뜨고는 그거 봤어요 산 꼭대기에 갔든지 무덤 사이에 갔든지 기도할 때에 여기가 산이다 무덤 옆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무덤 복판에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고 산 꼭대기에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가운데 주의 성냥 안에서 폭언이 안긴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기도주를 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기도하고 다르고 산기도 달라요 옆에서 우그리고 누워서 하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다르고요 딱 마루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다르고 마당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다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열쇠예요 열어지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닦인 채로 열어지지가 못하는데 기도는 열쇠예요 찬양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기도만큼 묵능력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교회에는 사단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봉교회가 첫날부터 말했지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순봉교회 아닙니까 아멘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나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세요 84살인데 악을 쓰는데 나이가 적어서 악을 씁니까 아니요 힘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뢰가 절실하면 아주 그냥 막 용을 쓰는 거죠 용을 써 처음에는 용을 쓰고 하나님 위에서 힘을 주시면 능력이 발동하면요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냥 뭐 기도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쥬여 쥬여 찬송하다 기도 조그마하다 이런 사람 기도줄이 안 잡힌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찬송할 새가 없어요 중원풍원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금으로 이런 색깔로 된 나는 그걸 봤어요 한번 풍에 가서 동성기도를 시켰는데 낮에 낮에 동성기도를 시키고 기도하자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모두 쭉 하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기도 눈 까딱 까물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천장이 열어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요런 색깔이 금 대접을요 요렇게 요렇게 생겨있더라고요 그런 걸 요렇게 들고서는 내려와서는 사람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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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깐 기도해 줄 기도 줄 기도 줄 뭐가 기도 줄인가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입에서 이렇게 아버지요 하는 게 줄 같은 것이 녹음 태풍 올라가더니요 그 다음에는 뛰어나봐서요 아이고 베드로라고 문도 문 열어 그랬더니 미쳤냐 네가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베드로를 내보냈더니 베드로가 왔는데 그 안 믿었어요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해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너 미쳤냐 아니요 베드로 왔다고 저 음성을 들어보라 했더니 다 들어보더니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지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나도 그걸 봤는데요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거의 어쩌면 그렇게 밑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누구 천사네 할 정도로 알겠어요 야 그런데 내 기도는 안 올라 내 막 중언봉은 중언봉은 기도는 막 해지케는데 중언봉은 중언봉은 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집사람을 봤어요 땡 하니까 천사들이 기쁨으로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 돼 있죠 기도 못 받은 사람은 천 들여 뛰고 힘없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예 뭔 기도를 그렇게 한대 예 우리의 진실과 정직과 간국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만 떼냐고 뭐가 하무지 않았냐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받으러 그냥 갔어요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중언봉은 하는 사람은 시커먼 손이 오더니 이렇게 낙하채 이러냐고 하더라구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멋진 기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담긴 기도 정직한 기도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문장도 안 봐 무슨 문장을 봐요 내가 오직하면 어릴 때 주일학교 반사를 볼 때 은혜도 모르고 성신도 모를 때 유치부 애들 가르쳐어요 매주마다 장노들이 말이 하도 듣기 좋고 멋져 보이길래 전지전 나가시고 무서불러 가시고 그걸 밤낮 했더니 애들이 다섯 살 되기야 전지전 능이 뭔지 압니까 나도 모르고 찌꺼라 했는데 한 번은 그 똘똘한 놈이 그 놈이 강원대 교수까지 한 놈인데 전쟁님 그 딸고 뭐야 전지전지가 뭡니까 이래 나는 전지전능이라 했는데 걔 귀에는 전지전지전지전지로 들어 놓은 거예요 전지전지가 뭐냐 갑자기 모르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나도 모르고 써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막 좀 고민이 돼서 신경을 쓰면서 머리를 돌리면서 이만 전지전능도 모르니 그러면서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눈이 후라시 뿔보다 박다수라 이놈아 그게 내 꼴이래서 주인학교 반사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가르친 사람이 제대로 못 가르쳤어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못가 자기 불신자가 됐다고 불행한 불신자가 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 나는 그새 마음이 아파 그 마을이 그 기가 막힌 천국 같은 생명을 놓고 전지전지 전지전지 그게 뭐여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이 눈이 후라시 뿔 전지 아니고 후라시가 생각나더라고 후라시 뿔보다 밝다 그랬더니 아 그동안 얘가 가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평양 여자인데 얼마나 교회에서 지금 말빨이 센 아주 억센 권사야 한 분이 한 분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눈알이 나는 눈이라고만 했는데 이놈은 가서 하나를 더 부터 해가지고 눈알이 후라시 뿔보다 밝다고 너 선생님이 그랬냐고 그러니까 야 이 할머니가 쫓아가지고 난 예배 시간인데 허선생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놀라가지고 아휴 저 굉장히 무서운 할머니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또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 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뭐 하나님 눈알이 후라시 뿔보다 밝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그런 엉터리를 하나님이 잡으셔가지고 사람 만드느라고 애쓰셨고 여기까지 올릴 때까지 얼마나 업받아챘겠다 업받아챘겠다 했겠어요 꼴값을 떨고 육값으로 나가면 백지자를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이 하도 엄한 선생님같이 나한테 너무 그래 남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연장과 애정과 감정을 가질 새도 없어 하도 호라이같이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아이들도 이제 둘 낳았었겠다 나이도 좀 들었겠다 한 30쯤 됐어 오늘은 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남편 길 좀 드려야지 사람은 어떻게 보고 반면 이렇게 그냥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래 그래서 내가 군인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영적 군사리 자기는 대자이고 나는 쫄병이나 할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어쩌고 한바탕에 일장 혼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요 나도 오늘 한 말을 해야겠는데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예? 이랬더니 옆에 내가 턱을 이러면서 말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쭈 그러더라고 아쭈는 전주 옆에 있어요 뭐 할 말이 있냐? 이 허벅나라 말할 것 같아 왜 말이여? 수천으로서 당신에게 시점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아이고 야 여자야 누구는 수천여 아니고 연탄 처녀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더니요 앉아서 건방지기 이루고 있는 나를 맥살을 확 잡더니 권투선수에다 힘이 장사하녀 잡았더니 맥살 잡혀가지고 일어났지 그랬더니 삼층에 있을 때야 삼층 창문을 창 열더니 나를 창 밖으로 던지려고 하더라니까 대령대령 달렸어요 그때 난 죽을 뻔해가지고요 내가 맥도 못 치는 인간이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 다시 안 그래요 아이고 다시 안 그래요 빌고서는 이 주둥이를 다쳤어요 그러고는 47년을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1년도 못 살 것 같다 그랬거든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오늘 나는 여기 섰는 건 그 남편이 나에게 영적 스승이라 델된 종자 만드나라고 애썼고 내 교수인데 월급도 못 줬지만은 나를 갖다 가르쳐주고 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누구다라는 걸 머리에서 치우셔요 자타가 나를 고민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 전담 가기 좀 힘들잖아요 예수는 유명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구원하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절절히 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아 그 말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가 회개하고 사람만 되면 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이 있지 회개 먼저 하고 사람 되래요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복을 준다고 영육에 흔들어 넘치게 복을 준다고 그리고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의 5대왕 6대주에 들리게 한다고 아 나 그거 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도 내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몇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하게 하셔서 알라스카 지펠 갔더니요 국제결혼한 남편이 사냥을 잘해가지고 노루를 잡았는데 노루 얼마나 노루가 녹각이 아닌 노루 사슴이 사슴이 그거 뭐라고 그러지 녹용 녹용 이거 녹용 아주 털이 난 이런 녹용을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걸 딱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걸 은혜 받았다 하면서요 그걸 갖다가 싸가지고는 LA에 비행기 타고 다 가도 절대 그게 안 녹는다고 가져가라고 만약에 녹아도 그 피를 버리지 말 피가 아니래 그 녹용이라고 예수님 덕분에 녹용을 뿔 두 개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약국에 가서 다 썰어서 식구들 고등어 한 마리 제대로 못 싸미겠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난생 처음이고 마지막이자 녹용 한번 먹여본다고 그걸 썰어서 약을 한 개씩 이렇게 지어서 먹였어요 나는 한 이파리도 안 먹었어요 식구 한 알에도 더 주려고 내가 그때 녹용 먹었으면 허식이 아닌가 녹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된장찌개만 먹어보고 좋아하고 아주 그냥 김치만 있으면 먹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어요 제주도 오니까 얼마나 첫날부터 사람을 겁을 주는지 막 속아 이만한 스태크 미국의 스태크도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돼서 폭판에 노란 게 하나 붙었더라고 굉장히 비싼 고기 같았는데요 그것도 세 가지나 해가지고 주는데 아이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식구들 두 대군데 저희들 집에 놓고 올 걸 너무 많이 나와서 밥값 많이 나와서 어쩌나 그 걱정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직사 대접을 받겠지 직사 대접을 받겠냐고 머리 장벽이부터 팔걸아까지 볼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릴 때 우리 첫날배기 아들을 걸쳐 얻고 첫날배기 못된 걸로 걸쳐 얻고 붕에 해달라 해서 갔어요 강원도 딱 하고는 어허천여 띠를 푸디기를 띠고 책가방하고 옷가방하고 들고 역전에 내리라는 시간에 차 타가 기차에서 여기서 내렸어요 내린 모두 마중을 나오니까 이래가 보니까 저기 서 있는 게 벌써 목사님 갖고 교인들 같아서 아이고 나를 마중 같구나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사로 볼 수가 없어 그런 거지같은 여자를 애 엄마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같은데 내가 먼저 인사할 수는 없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야지 이런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할 수 있으면 나가면서 내가 자기네가 비달리보다 강사 같은 게 안 나오면 나보고 물으면 내가 강사라 그래야지 그때 내가 스물여섯 살 아뇨 그리고 딱 나가는데 역 뒤에서 다시 애를 덜쳐서 얻고 바짝 통이고 딱 나가다가 물어보면 대답해지고 그냥 샥 지나가면서 아이고 강사님이 차를 놓쳤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왔네요 오늘 어집니까 한 열 교회가 모일 텐데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하셔야겠네요 그래요 차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해야지 내가 꼭 강사님 보고 올 몇 시차까지 우리가 여기에 나간다고 오지락 했는데 하길래 왔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한참 번 가까이 교회가 있더라고 살겠더라고 그래도 교회가 가깝네 가다가 제일 뒤에 있는 집사 하나 가보죠 아이고 이 애기 엄마는 어디서 오는데 이게 뽀따리 들고 애도 있고 하면서 내가 뽀따리 하나 들어줄게요 그러길래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들어주길래 아유 가방 하나 들어줄게 살겠더라고 그래서 애를 바짝 들어줘고 길을 따라갔더니 교회 앞에 오더니 아이고 애기 엄마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우린 여기 다 와서 가방을 더 못 들어줘서 미안하대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어디요 이 교회까지요 우리 교회요 여기 교회까지요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애 엄마가 우리 교회 온다는데요 그게 목사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소개 받을 때 애기 있는 어머니 강사라 그랬는데 이래 그때야 잔장 밑에서 숟갈 줍도 교회 다 와갖고 가방 받다라고 목사님이 그때 내가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지금 굉장히 야가 빠지고 똑똑해진 게 요정도요 얼마나 드신 것 같았는지 그래 갔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은 8초에 이렇게 팔빨리죠 그때 80은 아주 송장이야 할머니가 그냥 귀도 덥지 치맥기도 있지 몸배추소 있고 세타 하나 걸치고 이렇게 나오더니 목사 그러니까요 주의종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말 목사가 뭐요 목사 하려면 아들 이름 부르는 게 나아요 목사는 통칭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버스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 사모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강상 왔나 이러더라고 야 어머니 이분이 강상에 있습니다 뭐요 이분이 강상에 있습니다 별꼴 다 보겠네 무슨 강사가 애매가 왔나 별꼴이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때부터 막 죽겠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괜찮아요 안 괜찮지만 괜찮다 그랬지 방을 마련해서 가져갔는데 오후가 됐으니까 교회 집사님이 저녁을 했는데 다 했나 가보고 오겠으니까 여기 좀 내려서 쉬시래 그래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들어갔었는데 강사진다고 방을 얼마나 도배를 잘하고 장판도 새로 했어요 불을 뜨뜻하게 데였어요 가을철이라 그래서 애를 내서 이걸 한 통 비벼서 저도 한 통 먹이고 그 할머니 참 무섭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쫙 그랬더니 야 참 이랬나보고 그러더니 길고쳐놓으니까 문덕이가 먼저 지나간다 하더니 아니 강사 주려고 방출이 해놨는데 뭔 애미야 여기 왜 들어왔나 이거요 미안하든지 내가 그냥 이구인데 니 안 나올래 이래요 젊매기다 말고 어떻게 오겠어요 나가지요 그랬더니 그냥 막 쫓아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얘기를 주도 없고 젖이 막 쏟아진 걸 그냥 가방 들고 나오래요 가방 들고 나왔더니 문을 확 닫으면 재수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 옆에 기도실에 가 있는데 목사님 오더니 부르더라고 강사가 방에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왜 거기 가 있습니다 쫓겨놨다 소리를 못하고 핵이 저쩍 먹이더라고 목사님 어머니가 나오더니 내가 쫓아 냈다 목사님 막 쩔쩔쩔쩔 맸는데 가서 식사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애기는 다른 사람한테 엎히고 주위락 저기 까만치만 흰조홀이 있고 딸랑 그러니까 26살이니 애기 아니여 강단이 딱 섰어요 딱 섰는데 그 할머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눈을 막 날 잡아먹을 눈으로 아우 아우 저게 어디인데 저 재수없게 예편하게 애미가 저게는 왜 기어 올라갔나 싶어 이러고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주여 이번 부흥에는 저 할머니만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잖아 그 할머니만 은혜 받으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내가 갈 때까지 이 구박을 어떻게 받겠노 그래야 저는 딱 쳐다보고 노래 부르네 세상 반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영화 이걸 부르면서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 거기 쳐다보고 했어요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 가요 귀가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천성 부를 때부터 귀가 뻥 뚫리더니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어드려요 저정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 얼마나 놀랬냐 놀랬어 내가 또 자위를 깨려보면서 널 기다린다 해놨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너무 시끄럽지 않은게 목사님 내려가서 울으려면 나가야 된다 이 설교 하나도 못 듣는다고 이러면서 그날 첫날 깨져가지고 찬송에 깨져서 예배 끝나고 여기서 설교 끝나고 앉아서 목사님 추석 끝났는데 쫓아오르더니 아이고 큰절을 나한테 하면서 아이고 내가 늙어갖고 사람을 몰라봐서 내가 아까 너무 구박을 해서 용서해 주이소 내가 천벌 맞겠네 그러더니 귀신도요 눈깔이 멀었지 나 같은 놈을 안 데려갔네 목사님 어머니쯤 됐는데 귀신이 눈깔이 멀어서 자기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섭던지요 내가 그렇게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애기 에밀했지 얻고 지고 삼칠리반도 금수강산을 아무 강사 A급 강사들이 안 가는 곳에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한국을 가슴에 담았지요 미국 가서 40년 살아도 대한민국은 나이 조국이고 태극기만 벌렉거려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가지믄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랬더니 그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 속에 큰 증거가 돼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이기까지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위대한 승리가 없었으면 어찌 우리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십자가를 지고 홀고더 올라가는 주님 뒤에는 여인들이 따라갔다 했어요 막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들은 설마 예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시는 메시아인 걸 깊이 깨닫지 못했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병고쳐주고 떡 먹여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이 들었어 인간 예수를 생각해서 울며 따라올 때 주님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 가는 뒤에 따라오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네 이러지 않으셨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거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그들의 앞날을 바라본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 말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예수 믿으라니 믿습니까 교회 나가자니 나갑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말대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새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구레네시몬이 가는 걸 억지로 잡아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형 해야 할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쓰러지시니까 십자가 무거워서 쓰러지시니까 지나가는 구레네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를 대신 지워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지술래 갔을 때 80년도에 성지술래 갔을 때 그 소개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안내원이 말하기를 저기저기가 구레네시몬의 집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거든요 아니 왜 나는 자꾸 십자가를 지워 이런 걸 억지로 힘이 꽤 쇠해 보여서 억지로 지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는 구레네시몬의 자후선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잘 됐는지 말도 못하고 아주 복을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성경말씀에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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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과 할 수 있는 여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주질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요 나는 일시안까지 그 십자가의 위대함이 십자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가다 십자가 안 보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미국에 한교회 부흥회를 내가 하게 됐어요 80년대에 근데 그 한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 3개월 부흥회가 짤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자강사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는 안희숙 여사 두 분이 굉장히 활동할 때인데 이렇게 검정치만 흰조로 있고 촌스러운 여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왔는데 저게 무슨 강사야 정도로 행팬도 무인식형인 나를 갖다 하나 그 가운데 끼워갖고는 전하는데 신람교회라고 로스앤젤레스의 한교회에서 부흥회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연속으로 3개월 비자 받은 3개월 어느 날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신람교회에서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가지고는 합법적으로 해서 이민을 간 게 40년 됐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붕에 백번한 것보다 나아요 성지순례 가서 주님이 사시던 동네에 나사렛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다니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얼마나 내가 어떻게 천하는 것이 이 가난한 것이 이 무식한 것이 어떻게 주님이 성지로 올 수가 있을까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골고다 언덕에 무덤에 다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은 것은 게스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너희 자녀를 너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셨잖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살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게스실 옆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형사진을 갖다 걸어놨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하는 현장 총살당하는 현장 여자들을 홀랑뜩해서 아주 알몸으로 뭐 시래기 역듯이 붙들어 매가진 줄줄이 앞으로 가는데 총을 권유고 끌고 가는 모습 그 비참한 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사실을 대형 확대해서 벽을 자 벽지를 그걸로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입장인데도 저 총칼이 내 가슴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인다 이러면 내가 저들처럼 장면한 모습으로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서있을 수가 있을까 비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이 치마저고니 입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그런 성질을 돌았어요 게스실을 돌고 나올 때는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가서 눈을 뜰 수 없어서 햇빛에 그리고 얼마나 이 치마를 고무신으로 밟았는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시더라고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 사시던 현실 현장에서 주님을 막 이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질을 어떻게 등겼을까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돌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살게 됐는데 아요 사람 아주 백인들이 동양인 무시하는 거 지금도 말도 못해요 지나가면 바겟죄에 물을 확 부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걸 직접 당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영어도요 여기서 영문과 대학 나와도 영어 못 알아들어요 미국 가면 미국은 영어가 아니야 미국말이지 영어는 영국이 영어지 우리가 배운 거는 모든 거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미국은 영어가 아니야 미국 말이야 얼마나 미국도 지방마다 사툴가 다 달라서 못 알아들어요 귀머리 따로 있어요 봉어리 따로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좋아하긴 했지만 여기는 영어 회화 중심이 아니잖아요 문법 중심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강다리 이렇게 걸어서 하도 가난해서 차도 못 타고 걸어 다닐 때에 한강 걸어가면서 단어를 40개를 써가지고 갈 때 20개 올 때 20개를 외웠어요 그 영어 단어 외운 게 얼마나 유익이 돼가지고 보는 거는 볼 수 있잖아요 읽은 거는 읽을 수가 있고 그런데 회화는 안 되니까 헤어링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뭐라 쇼라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는 거의 로산젤레스에서 한 80마일 다는 거리에 헬멧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을 누가 소개를 해서 샀어요 15,000평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하려고 우리 남편은 기도원 체질이고 나는 복음전도자 체질이거든요 기도원을 이렇게 하려고 그 땅을 샀는데 바로 맞은편 길 건너는 맞은편이 백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이 하나 들어오더니 브루토다를 가지고 산을 깎아 대고 막 성전을 짓고 기도실 짓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가라 했더니 갔더니요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래 내 눈에 거슬리면 여기 나만 아는 놈이 없대 벌써 한 두 사람 쫓아내대 우리 보고 잘 놀으라 이겨요 아 그리고 곱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는 그 땅 주인이 그 길 옆에다 집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거 다 폐허가 되니까는요 아편 중독자들이 오면서 가면서 그 집을 갔다가 아주 거기에 방 집 전체가 화장실이고 똥 천지고 아주 엉망이야 문을 뜯어서 불떼 먹고 이랬어 사고 그런 어설픈 집을 우리가 땅하고 샀잖아요 그때 이렇게 공과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급격하면서 그냥 급실급실 했죠 그러면 그걸 이제 깎아야 되니까는 말이야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는 이게 뱀이 수백 마리씩 나오는 데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뱀을 한 마리도 못 봤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 참 이거 이거 베개 나겠나 이 동네에서 이거 살아남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고발을 했어요 왜? 로스앤젤레스가 기도원이 없을 때거든요 80마일을 직장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산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때만 해도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하니까 이 건너편에서 그냥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우리를 고발을 해서 암인 방해하고 시끄럽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고발했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 또 안 되겠으니까 옆에 집하고 커피샵하는 옆에 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집은 우리한테 땅 팔아먹은 주인이거든요 그하고 딱 동맹이 됐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듯이 딱 동맹이 됐어요 악한 일을 하려면 똘똘똘 뭉쳐서 도묘자를 찾더라고 비슷한 것들은 다 뭉쳐지대요 그래서 셋이서 우리를 고발을 해서 가는데 하여튼 청문회에서 중국 여자가 재판장인데 우리 얘기를 다 듣는데 딱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백인 목사가 우리를 그냥 오히려 하니까는 우리 통역하는 장노님이 다 듣고 있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해서 말 다 끝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다 하니까는 우리가 완전히 백팔터 불리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 볼펜을 가지고 종이로 장노님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데 딱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딱 뭐라고 그러니 쓰는 그 밑에 답변을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내가 장노님 그냥 앉지 말고요 우리가 할 말 있다고 손도 세요 하니까 우리 차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답변을 해야 끝나는 거죠 저희들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장에 땡 하고 언더만 내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모르면 가봐있어 모르니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럴 때까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 집념이 없이는 믿음 생활 못하고 이 64년을 어떻게 이 일을 왔겠어요 그래서 장노님이 장노님이 우리 얘기는 끝났는데 이거 좀 한 번도 할 말 있다고 손도 세요 하니까 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옆에서 이렇게 이 장노님 손을 지켜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손을 던 게 재판장에 뭐 할 말이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하세요 할 말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 나를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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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지 이러면서 이 일을 세웠더니 이 장노님 어떨 걸 써가지고 벌써 내가 노트 해놨잖아 1, 2, 3, 4번을 답변할 걸 할 수 없이 왜 썼느냐 하니까는 어떻게 거기서 써놓은 것밖에 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랬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소년들, 타락한 사람들, 아편중력자들, 깡패들 폭력 행하는 자들을 모아다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저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했는데 뭘 우리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 이거야 막 이 장노님도 말하다가 나니까 힘이 나는지 막 힘이 좀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1, 2, 3, 4, 5, 5까지 딱 듣더니 재판 중음 여자가 땡 시더니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모략 중장했고 이 사람들은 옳은 말을 했으니 우리는 정부는 이 사람 편을 들을 거고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 나왔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해보려고 하길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보 우리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 길이 죽어서 보면 열제매가 어리지 말지 않으세요 기도도 미국식으로 하이 그냥 그러고 가자고 그러면 더 미워하지 미워하거나 막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는 계시잖아 그래 차를 타고 나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시내잖아요 언제나 시내 가거든 그 너편이 그 집이여 백인 목사님이 그가 아주 주동자니까 내가 당신이 주여 딱 브레이크 잡고 그래 하면 내가 삽자루로 뚝 따서 빨리 던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고는 거길 내려갔어요 올라올 땐 그냥 쑥 들어오고 나갈 때만 주여 삽자루로 뚝 따서 빨리 휙가닥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석 달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영감쟁이 우리한테 땅 팔아먹은 영감쟁이가 말이오 그 사람 충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오더니 불러 찼죠 왜 그러니까는 십자가 좀 치우래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친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사람들이 딱 붙잡고 서서 찬성 풀고 너무 그 파이털이 좋다고요 십자가를 치우래요 왜 치우라는 게 자기 눈에 거슬린대 당신은 정교가 뭐냐고 나는 카드로기여 카드로기는 예수님 믿을 텐데 믿지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리고 우리 바로 옆에 땅에 파는데 지장이 된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나를 그거 안 치우면 또 고발한데 자기 눈에 거슬리고 땅값이 내려간다 자기 땅값이 내가 치울게요 그러면서 내가 주여 들으셨죠 보셨죠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걸 내가 보겠어요 나도 고발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는 집사들이 와서 그만했더니 막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를 차돌이 신절하면서 자르라냐면서 그게 얼마나 세면 콘크리트 막 돌을 까가지고는요 거기다 나무집을 놓고 세면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막 톱으로 자르면서 그 집사들이 남자들처럼 막 울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 나무조각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자르는 것 같으더라는 거야 우리도 같이 울면서 그걸 자르고는요 그럼 자르면서 그 집사들이 영감태희가 어떻게 죽을라고 십자가를 자르라 그래 이래서 잘랐어요 그러고는 요짝산에다 갔다가 요짝산이 만오천평이니까 요짝산에다 갔다가 여기도 바윗돌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게 더 잘되더라고 올라오면서 바로 보이는 게 이쪽이고 이쪽 십자가를 이쪽으로 봐야 되고 그랬는데요 더 잘됐네 화가 보게 된다고 그러고는 그냥 말하는데 그 십자가 자르고 난 다음에 석 달 안에 닷걸이 터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석 달 안에 세 집을 다 죽였는데요 이 중간에 커피샵 하는 사람도 거의 충동받아서 재판장 가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냥 시끄럽고 안면부장 얘기하는 재판장이더라고 너는 그러면 거기가 커피 파는 데인데 잠도 거기 자냐 미국에는 그 회사에서 가게에서 잠은 걸리거든요 자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자니 우리 집에서 잔다고 너희 집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한 40마일 된대 뭘 돼 그러니까 밤에 너희 40마일까지 들리냐 그러니까 안다고 커피나 잘 팔아 이러더라고요 재판장이 현명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손님이 왔길래 커피 밖에서 전망대 보면서 전망 보면서 커피 사주려고 집에서 크링보다 모시고 왔더니 문이 탁 채워졌어요 크로저 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를 그렇게 갖다가 잡아 쳐놓고서는 합동으로 그렇게 고수하고 나서는 커피가 안 팔려서 손님이 안 서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실려면 뭘 못하겠어요 커피가 안 팔리니까 새도 못 내고 도망가버리소 첫 번째 그 집을 없애더니 두 번째는 그 영감님이 딸 하나가 저의 시내게 살고 마누라도 없이 혼자 살았어 거기에 근데 아무리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사흘 전화하다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문은 열려 있고 차도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 근데 이 국도 하이웨이 건너서 밑으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건너편에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 물이 좋은 샘이 나오거든 생수가 터져나와요 우리도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거기에서요 물을 밑으로 지하로 뽑는데 딸이 아버지 혼자 사니까 80 넘어서 아버지 와서 모시고 살고 이 집도 자기가 인계받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이사 올라 한다니까는 식구도 늘으니까 손질들도 있고 하니까 우물을 좀 크게 파가지고 물을 많이 먹으려고 우물 공사를 시켰어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이제 다 물 퍼내고 더 파고 막 이렇게 새로 만든다고 며칠 걸렸어요 노인은 아침만 되면 가서 이제 거기서 일하러 오기 전에 오늘은 어디까지 판나 하고 보러 왔지 그래서 며칠 보러 왔는데 그날도 우물 어디까지 됐나 하고 보러 와 갔놈 모양이란 놈이 내가 그런데 그 우물 보러 들어갔다가 다리를 헛디뎠 것 같아 거기에 빠졌어 죽어가지고 얼마나 물을 먹고 툭툭 뿌른지 사흘 동안에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래 딸이 와서 찾아서 갔을 때는 이미 죽었어 죽었어 하도 엠브레이스가 와서 난리고 그냥 뭐 경찰차가 와서 소방차가 난리돼서 가서 보니까는요 둥둥뿌른 얼굴도 잘 안 보일 그 노인에게 죽었잖아 두 번째 죽었잖아 세 번째는 맞으면 주동화된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멕시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거기 이사 왔대 주인은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갔지는 모른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죽으니까 여자가 이사 가버렸어 남자가 죽었지 않게 죽었대 3개월 동안에 커피 팔면서 우리 몰아가던 사람을 먼저 쫓아버내고 쫓아버내고 두 번째는 집 팔아먹고 십자가 짤르라 하던 사람이 죽여버리고 세 번째는 우리한테 원흉으로 제일 못되게 놀란 사람을 죽여버렸어 세 집을 몽땅 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는 맘 놓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그게 뜻이 있는 거다니요 미국 첫발 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개척정신으로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한 건 뜻이 있다 싶어서 복음으로 왔으니 복음으로 살자 해서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미국에서 40년 동안에 자리 잡게 하셨고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이 젖 먹여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 있다 할 정도로 자네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험악한 세월이 오니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병과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병과가 된다 했으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깨닫고 진실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에 큰 복을 받았으니 현실서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는 인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unleash 아멘